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조 2천억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전통적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해모임 등 개별 인정형 기능성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산지에서 들여온 당귀, 청궁 등 약재 추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 최초로 면역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해모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해모임의 주 기능성 원료인 당귀 등 복합 추출물은 주로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인자에 대응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 면역 세포가 좀 더 활성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단일 제품으로는 드물게 현재 5년 연속 1천억 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며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모임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11%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판매 기업 애터미에 독점 공급하며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하며 오는 2020년이면 약 170조 원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에 수출하며 올해 220억 원 실적을 기록한 해모임. 나라별로 다른 건강기능식품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며 세계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